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! 지금 오늘 오늘 채널 깜짝 이벤트 중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블록스와 한정 펫을 선물해드립니다! 야 그러면 우리 한 번 이거 한 번 사보자! 야 이거 뭔지 궁금하지 않아? 이거 할로윈 지금 10배라는 거 이게 뭐가 10배인지 모르겠거든 자 일단 한 번 해봅시다! 자 하나의 첨입을 얻어봅시다! 진짜 가격이 아 늘 생각하지만 진짜 굉장히 살벌합니다! 이러로 다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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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야 근데 지금 이 펫들! 우리가 아는 그 우주펫이야? 이거 하나 노말을 시켜주시고 하나는 노말 코기 아니야? 설마? 아닌가? 아 이거 이거구나! 이거 날개 달리는 펫이 있구나! 그치? 맞지? 날개 달리는 펫이네! 아 그러네! 아니 왜냐면은 이게 코기를 팔면 곤란한 게 코기는 알다시피 이거 뭐냐 인형으로 팔았던 거잖아! 그래도 나 혹시나 했네! 10개는 그래야 인정한다! 패시벨 치고는 패시벨 치고는 싸다! 어 인정한다 패시벨 치고는 싸다! 난나나나나나 골든 스퀘어로코기 복도 완료! 가자! 캬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 세겐 좀 한번 세계 까볼까요? 세계 까면 나오려나? 과연 별거는? 여러분 역시 도합2포가 도합2포가 쉽지 않네요 하지만 이 안에서 나와준다면? 포즈베키스 포즈베키스 딱하고 뜬다면? 아 기다려봐x2 야이 그래도 하나의 120로블벅스 쓰면은 그래 포즈베키스 많이 살 수 있다고 난 너널널널나 안 돼! 이거는 뜨는 맛이 없어 다 거기서 고개 나가지고 아! 아 장난감 같은 얼굴만 나오니까 뽑는 맛이 안 나 나 지금 무슨 느낌이냐면은 약간 파티켓 상자 할 때 그거 뽑는 느낌인 것 같아 어 나 지금 사실 좀 그런 느낌이더라 하지만 우리 나 패신비도 안 돼! 야! 저희는 3600로봇 쏟습니다! 저 나름 지금 과금을 좀 했습니다 안 돼! 얼마나 더 질러야 돼? 한 번 더 아니 저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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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스무속에 안 나오잖아! 아니 잠시만! 아니 왜 이러세요 저한테! 야 나와봐 야 너희 다 빠져 나 줄 거예요 왜냐? 나하고 패신비를 안 돼! 아니 이거 딱 뽑은 다음에 밑에 거를 좀 뽑으려고 했었는데 아 잠시만 여기 안 나오는데 이거? 이거 왜 안 나와 아니 그래서 나와야지! 나와야지 다음 걸로 넘어가지! 패신빌씨! 아직 난 널 기다리잖아 통합 2퍼면은 50벌 보면 한 번은 나오는 확률이거든요 여기요? 프랭소씨! 알고있냐구요? 와우 아 언제 나올 거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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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여행깃 가는 거 없나요?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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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100번 채웠습니다! 100번! 100번 채웠는데 나와 주시나요?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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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딱 100개 지웠거든 100개 지웠는데 지금 결과물 이뤘습니다!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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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역시...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구나 진짜 아주 진짜 대단하네 진짜 대단하네 진짜 대단하네 네? 아 맞냐 이거?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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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돼! 야... 위에꺼 한번 해볼까? 언제... 언제 나오자마자 볼까? 설마 2,0005,000 로봇스였는데 안 나오지 않을 거냐? 설마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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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절대 하지마! 절대 한 줄 알지 마세요! 절대 이거 한 줄 알지 마세요! 진짜! 무조건 후회합니다! 절대 하지 마세요!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서 경강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! 진짜로!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! 야..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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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할 말 없다! 와... 지금... 봐봐! 이게 둘이 합쳐서 2%로 했잖아! 그러면은 원래 50번에 하면은 한 번이 나와야 될 거라고! 그게 아무리 운이 안 좋더라도 잠깐만 내가 몇 개 산... 내가 몇 개는 좀 보셨어! 자 그럼 내가 정확히 200개를 샀거든요! 아무리 운이 안 좋아도 지금 50번에 한 번에 나올 거를 지금 200개를 뽑았을 때 한 개 나왔다고! 그니까 지금 표기부터 대동 주장을 하네! 주장한다고! 아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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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25,000로봇스... 와... 와... 그냥... 그냥... 그냥 휴수콩에다가 날개만 두 개 붙어가던데? 어?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야... 내 25,000로봇스... 아이고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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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.. 아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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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..